내 생에 가장 설레이는 로맨스가 시작된다! 리얼 퀴즈 공간 로맨틱 코미디 연극, 너무 어깨! 컵데이트의 달콤한 사랑부터 오래된 변화의 현실 고민까지! DJ보통의 라디오 사연과 함께하는 솔직하고 특별한 우리 길의 이야기! 실수범근 재미와 공공공연 리얼 연애! 소중한 사랑과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로맨틱 코미디 연극, 너무 어깨는 2022년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BNK 부산은행 좋은 극장 2관에서 펼쳐집니다!